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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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넣어주세요 아 잠깐만 벚꽃 같은 거 날리면 안 돼 은별이 세상에서 불만 내면 얼굴에 자야 하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그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바로 어제도 얼굴 갖고 웃기는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같은데 웃기게 하는 씨와 생긴 거 여보세요 은별아 내가 얼굴로 웃기는 행위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니? 아 웃으면 안 돼요 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별아 번지면 안 돼요 아 잠깐 아 잠깐 사정이 있어요 그래 얘기해봐라 은별아 넌 욕힘이라니까 넌 욕힘이라니까 왜요? 아 제발 욕힘 하지 마세요 아 이게 어쩔 수가 아니 이게 이게 불을 끄면 좀 괜찮을 거예요 작가님 아 이게 불 끄니까 별로 괜찮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ہو 이만 여기 아니라 이 Wy- 응? 와.. 씨발.. 비밀 연애 안 한다는 증거를 저렇게 몸으로 철저하게 보여주네? 여는 대괄호 와닿는 대괄호 뻑걸린 별풍선 10개 와짱 얼굴이 정호향인데도 일뻐보이는 거면 나도 정상은 아니겠지 당신 풍터 쏘세요 정신이 아니야 응 감사합니다 은별아 면은 대괄호와 닿는 대괄호 뻑걸린 별풍선 500개 아 네 여보세요? 은별아 인트로 어떻게 찍으려고? 아니 소스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가지고 몇 분 정도 부족해? 한 2, 3분 부족해요 내가 가서 인트로 도와줄게 나아 저기서 봅시다 지금 올려드릴게요 방.. 어디가.. 방.. 아 방세 개초보네 새끼 오늘 첫 게시에요 이거거든요? 와장 너야 회의 때 얘한테 방셀 팔라고 한 놈이 민수 형 야 이게.. 맥벌프가 배워야 돼 이스트대비드님 별풍선 10개 언어까먹어 같은 거 방셀은 받기 싫었는데 은별이 방셀 저도 이쁜거에요 올려만 하시네요 네 궁슈님도 하나 사셨는데 작가님 뒤에서 두둥 하고 나오는 걸로 하나 해달래요 왱니냉 약간 더지 compliant 으아 어디야! 요거의 이명 그리와 이거 몇 개짜라 더 찍어라 이거 이게 무엇을 도와줌 그러고 있어봐 호롱포롱이님 별풍선 10개, 장성범 아니여, 큐큐큐 약간 이 분장 하고 싶어서 오신 건가요? 아니? 하실 생각은? 인트로 그걸 해야 돼, 일단 맞아요 그래서 인트로 아이디어 있으세요? 어떤 아이디어? 내가 이제 어? 이 게임은 비벼 지르면 안 되는 게임 아니야?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한 번도 암의 없잖아, 그냥 하면 되지 같이 슥 뜯어가면서 인트로 volunteers 오케오케 오케오케 진짜 좋네 이리 숨어. 안보이길 숨어. 어? 아무리째 없네 하고 나면 등장해봐 어? 아무리째 없네 아니 티오미씨 나 천천히 등장하라고 편하리ACT Buggy 내가 아무리째 없네 해봐 에이? 나만ambre이 있어 이런 식으로 등장하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예. 오! 오! 뭐야, 아무 일도 없네. 오, 아무 일도 없네. 오, 좋다, 약간. 그냥, 아무 일도 없네 봐. 에이, 아무 일도 없네.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메저님 골랐으면 되겠다, 그러면. 뭐야, 아무 일도 없네. 근데 존나 못한다, 씨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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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이제 나 똑같은 화장하고 엔드크레딧에 둘이 똑같이 되어 있는 거야. 오, 괜찮은데? 긴장하실래요? 해봐. 엘핑고님 별풍선 열게. 엘핑고님 별풍선 열게. 이제 엔딩이잖아, 엔딩이니까. 네. 깨끗하고. 아하하하. 아하하, 씨X. 아하하하하. 여는 대괄호 별 닿는 대괄호 불닭님 별풍선 열개. 웽웽웽웽웽. 둘이 딱 이럴, 이렇게 하고. 고개, 우리 쪽부터. 이렇게 하다가, 원숭가부터. 뭐죠? 그... 좀... 갯모의... 아니 반전 기괴함 이런 걸로 귀여운 율동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음... 뭐... 진짜... 회사님 이거 쓰실까 근데? 음... ㄹㄹㄹ ㄹㄹㄹㄹㄹㄹ 저긴 내 가족이 아니야 저분들은 얼굴이 너무 X빠서 내 가족 아니야 타비제이는 제가 보는 게 실례이기 때문에 와빌리지 아닌 사람들은 네 타비제이는 제가 보는 게 실례이기 때문에 와빌리지 아니 무슨 X빠 무슨 소리지? 지금 타비제이 아니야? 그러게 쌍년이 죄송한데 저희 와빌리지 들어보고 싶으세요? 우리가 뭐가 어땠어요? 이주씨 그동안 즐거웠어요 그거 해주세요 짠 뇨 여는 대관호와 닿는 대관호법 현선 연계 지알낸? 야 AS,ห marker 뭐 말린 나아IES? 엠 Vegan Veg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